엔홀자는 이번 호텔페어에서 좋은 숙박연구소라는 이름 아래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상품화에 성공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연구자의 연구전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오픈랩에서부터 새롭게 출시한 헤이 브랜드의 객실 컨셉을 구현한 쇼룩, 끝으로 사물인터넷을 접목시킨 스마트프런트 등 숙박산업의 첨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청의 연구청에 대한 mural을 선수했습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편리할지를 계속 연구하는 게 되게 대단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게스트하우스 공간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공간 활용 잘 잘한 것 같았고 그리고 연인들끼리 놀러오면 VR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